자 그럼 이제 2교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챕터 6에 이제 개업공인중회사의 의무와 책임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의무에 대해서 제가 좀 레이아웃을 먼저 잡아드릴게요 자 이 의무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의무가 있고 두 번째는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요 둘 다 올해 시험도 그렇고 작년 재작년 재작년 안 빠집니다 당연히 이제 개업공인중회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분들이 뭐를 해야 되고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걸 모른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대표적인 것을 금지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꼭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의무라고 해서 제가 교제를 편지해 놨는데요 자 금지행위는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 33조 제 1항과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무와 관련된 건 이제 25조 26조 특히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 뒤에서 서명 민날인 또는 날인 얘기 또 할 텐데요 확인 설명이라든지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있죠 이런 것들이 거의 매년 안 빠지고 꼭 출제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금지행위에서 문제 하나 출제했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에서 한 문제 또 출제했습니다 올해 34회 시험은 거래계약서는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통 2개에서 4문제 정도 나오는 챕터인데 안 빠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뭘 하지 말아야 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지행위에 이제 첫 번째가 금지행위에 보면 자 첫 번째 가로 안에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에요 등이죠 그래서 이 등은 혹시 여유되시면 옆에다 살짝 써놓으셔도 좋아요 자 등자 옆에다 화살벼 딱 뽑으시고 자 뭐라고 적냐면 바로 소속공인중개사 제가 줄여서 소공이 개공이 할 때 소공이요 자 그 다음에 옆에다가 보조원 그래서 우리 중개 보조원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 근데 법인의 사원 다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이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려울 거 없어 하여튼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 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재엔 적혀 있죠 지금 나와있는 게 33조 1항이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 법에 나와있는 아홉 가지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저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내용이 있죠 자 우리 나와있는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이라고 나와있는 거 보여요? 네 요거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그림 그려 설명해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박기 때는 제가 기초 때 얘기하지만 막 그림을 너무 막 따라 그리고 막 짐 빼지 마시고 조금 워밍업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 100%입니다 안 빠집니다 이런 데만 좀 살짝살짝 좀 에어 갖고 오시면 돼요 오늘 에어 올 거 1교시에 아까 벽수도 상황버섯 그 정도만 하시면 좋겠어요 그거 1월 달에만 갖고 오면 돼요 그럼 업데이트 시키면 충분하거든요 자 취지를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 보시고 같이 호흡해 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 매매를 업으로 하는데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매매를 한자를 분석해 보면 앞에 있는 매자는 팔매자고요 뒤에 있는 매자는 살매자입니다 그럼 매매라는 말을 말로 번역을 해보면 사고 판다 팔고 산다 뭐 이런 느낌을 업이라는 말이 나온 거 보이죠 업은요 한 번 해야 업이에요 계속적으로 해야 업이에요 그래요 계속적으로 해야죠 저 지금 여러분하고 얼굴 지금 3주째 뵙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저의 직업이에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주 목요일날 저 오전에 여기 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저의 직업이니까 자 그러면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너 그림으로 한 번 보여줘 봐라 네 보여드릴게요 자 편하게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예를 들게요 자 여기 이제 중개업자분이 이 동네에서 영업을 10년 넘게 해 오셨어요 자 이 동네 이제 베테랑 개업공인중개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중개업을 하는 이유는 다 똑같지 않아요 아 돈 벌고 돈 많이 벌어서 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자고 돈 버는 거죠 뭐 그러면 이 중개업자분이 돈 버는 방법은 맨날 고객들한테 복비 받아서 중개 보수 받아서 이번 달에 내가 500만 원 저금했어 300만 원 저금했어 막 이러면서 물론 벌 수 있겠지만 당연히 본인이 여유돈이 조금 종잣돈이 생기면 복비 저금하는 거로만 보여요 본인도 투자해요 당연히 투자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본인이 여기 이제 아파트를 금액은 뭐 작게 할게요 자 3억 주고 샀어 아 그래갖고 매수인한테 팔아 그래서 4억에 팔았어 1억에 차익을 남겼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자 이제 이게 항상 그래요 제가 첫 박기 때도 얘기했죠 첫 시간에 때도 요즘에 최근 트렌드가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온다 사례 문제를 낸다라는 거는 이렇게 조문 갖고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은 금지행이야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 조문으로 낸 거고 사례 문제로 내면 강남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동네 논현동의 아파트를 3억에 주고 사서 4억에 팔아 1억에 차익을 올렸다 금지행인가요 아닌가요 벌써 지문 길이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그 지문 길이 읽자마자 금지행이 9개 중에 이거 금지인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다 흘러가는 거야 읽느라고 시간 가고 생각하느라고 시간 가고 그러니까 적절한 공부들은 다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자 같이 호흡해 봅시다 자 개업공인중개사 1억 벌었죠 자 일단 질문 이거 금지행인지 아닌지 한번 대답 한번 기초지만 한번 해봐봐요 금지행이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어 아니 차익량기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제가 하는 말이 업이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힌트를 드렸어요 업은 한 번이요 여러 번이요 여러 번입니다 자 인터넷에 글 뜬 거 그대로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보다 먼저 저를 거쳐간 여러분 선배들은 선생님 아 이것도 여러 번 한 거 아니에요 산 거 한 번 판 거 한 번 이거 벌써 여러 번 사고 판 거 아니에요 이거 벌써 한 번이에요 두 번이니까 그래서 제가 중계대상물 매를 업이에요 매매를 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매가 살매자 팔매자가 같이 들어간다고 읽어준 거야 산 거 한 번 판 거 한 번 두 번이면 계속 있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시험 보러 가서 그래서 이거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1억 벌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중계업자분이라면 어떻게 이번에 1억 벌었어 어떻게 내 중계업 인생의 마지막이야 이제 시작이야 그렇지 이거 돈 되는구나 이제 시작이지 그럼 10년 넘게 해왔다면 분명히 딱 한 번만 해진 않았을 수도 있잖아 여러 차례 부동산 경기 좋을 때 이거 찍고 저거 찍고 서초동 거 찍고 송파 거 찍고 다니고 이천의 땅 찍으러 다니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찍고 빠지고 찍고 빠지고 이거를 여러 차례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금지행위 아니에요 이때부터 금지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딱 처음에 나왔을 때 알겠죠? 공부가 사례가 어려운 게 딱 나오면 오케이 이런 지문들이 나오면 한 번 했나 여러 번 했나를 내가 두 눈 시푸럽게 뜨고 볼 거야 하면서 이 지문 길이가 세 줄이 있을 때 읽으면서 에이그 매매를 업이네 에이그 한 번 했네 뭐 이런 거 다 하겠니 우리가 이런 것만 합격시키겠다는 거야 여섯 과목 한 달 한 시에 시험 볼 때 그러니까 상당히 처음에는 쉽지만 나중에 시험을 보면 그 프레셔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 번 하게 되면 금지입니다 자 두 번째 거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제가 조문을 갖고 강의 안 하고 요약서로 강의한다면 이 두 번째를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협조 행위다라는 표현을 써요 협조 자 그럼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협조 행위 자 읽어드릴게요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써 있죠 자 그러면 개설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 사람이 뭐예요 무등록 중개업자죠 그 사실을 알면서요 모르고요 자 민법 공부 한 3주 해봤잖아요 선의요 악의요 예? 악이죠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선의일 때는 금지 행위가 아니에요 악의일 때만 금지 행위면서 자 첫 번째 중개를 의뢰 받거나 두 번째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의뢰 받거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가 바로 협조 행위의 두 가지 속 뜻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어때요 오늘 집에서 혼자 이거 막 책 사가지고 스터디 카페에 오늘 커피 마시고 앉아 있으면 과연 이걸 읽으면서 어떤 사례인지 그림이 떠오른다 거짓말입니다 수업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사례가 대표적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법원의 판례를 제가 약간 각색해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판례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자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도 부동산을 하시고 이러셔가지고 이제 그런 영향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렸을 때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강의를 하게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실무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실무 잘하는 분들이 자격증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자격증을 땄다고 실무를 잘하느냐 아니요 자격증 따가지고 그냥 집에 보관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원에 있잖아요 되게 웃긴 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야 내가 부동산 아마 너보다 더 잘할 걸 내가 자격증 없는 거 빼면은 내가 당신보다 모를 건 없을 걸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오전 야간에 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학원에 와서 이까지 거 내가 실무 20, 30년 했는데 이건 한 6개월 한번 못 딸 줄 알아? 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근데 못 따고 좋은 경험만 해요 진짜로 왜 그런 줄 알아? 봐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금지행위 아니야 금지행위지 그럼 이걸 금지행위라고 그동안 30년간 생각하고 살았어 하도 찍고 다녀서 몸에 베어 있어 몸에 베어 있어 다음 중 금지행위 찾으라면 찾아 다 해도 되는데? 라고 생각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는 부동산 걸렸으면 무기징역이야 뭐 미등기 전매 세금 포탈 이런 걸 안 했겠어? 다 세금 빼고 온갖 거 다 편법을 다 썼을 텐데 그러니 뭐 이게 정상적으로 풀리나 그래서 이제 이런 거야 봐요 A가 이제 공인중회사 자격증을 땄어 근데 자자 이 사람은 실무 능력은 없어요 근데 A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공인중회사 자격증은 없는데 이 실무 능력이 탁월해 갖고 이렇게 실무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항원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꼭 시험을 못 붙어요 그래서 실무 꽉 이 사람은 야 진짜 자격증만 따면 날라다니겠다 싶은 사람 이 생각이 하나 두 개도 떨어지고 아우 얘는 뭐 붙어봐야 뭐 집에 보관하겠지 그런 놈은 꼭 다요 아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생각은 있을 수 있지 나 옛날에 부동산 좀 해봐갖고 이거 뭐 내가 1년 안에 뭐 동차 못할 것 같아 이까지 건 뭐 아이고 내 기초 들을 짬밥이야 아니야 짬밥 맞아 지금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쉬운 거야 핵심부터 와봐요 수업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 친구하고 자격증은 없지만 실무 능력이 좋은 친구가 있는데 얘는 자격증은 땄지만 실무 능력이 없어 그러던 어느 날 얘가 사무실을 오픈했어요 이제 B가 A한테 전화했어요 야 너 자격증 땄다며 오 나 땄지 갖고 나 무슨 소리야 나 논현동에 오픈해서 지금 6개월째 영업도 하고 있어 야 나 또 친구들한테 야 잘됐다 그러면서 이제 B가 A한테 그러는 거예요 친구야 너 그러면 그 네 사무실에 나 이거 책상 하나만 놔줘라 그러면 너도 알다시피 내가 자격증 없는 거 빼고는 진짜 내 자격증 천천히 내 시골에 또 내 시험 봤거든 아우 근데 미치겠어 나는 개론이 맨날 꽈락이야 아우 이번에도 32.5야 미치겠어 나 아주 맨날 떨어져 아 그래 나 이제 안 하려고 이제 자 그래서 내가 여기 고객들 있잖아 너 네 사무실에 물건들 있지? 내가 연결시켜 줄게 그리고 나 명함 하나만 파줘 그래야 뭐 내가 뭐 어떻게 고객들한테 이 명함을 들이내밀어야 뭘 고객을 연결할 거 아니야 아유 야 와 뭐 뭐 그까짓 거 책상 하나 놓는 게 어려워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래갖고 이제 서로 의기투합해서 이제 공동중개하고 좋다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 대법원 판례 중에 하나가 이런 판례가 있어요 이 고객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이 계약금 중도금 있죠 이걸 가지고서 이제 도망가버린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고객은 여기 있는 A라는 대표한테 물어내라 그래요 안 물어내라 그래요 당신 직원 여기 어디 갔냐 여기 앉아있는 그 사람 어디 갔냐고 박이사 그거 그랬더니 아 걔 직원 아니에요 제 친구인데요 걔가 책상 하나 놔달라고 해서 제가 놔준 거지 걔는 제 직원은 아니에요 여보세요 책상 놔줬으면 직원인 거지 그걸 왜 이제 와서 직원도 아니라고 말도 안 소리냐고 지금 내 냅둘 줄 아냐고 이러면서 당연히 문제 삼아요 자 이럴 때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은 이 친구가 여기 영업할 수 있도록 책상을 놔준 거 맞죠 그러면 책상을 놔주고 명함을 파줬다는 거는 명의를 이용케 한 거예요 명의를 이용케 안 한 거야 아니 명함도 파주고 책상도 앉아있는데 제 직원은 아니에요 사고 터지면 전 책임이 없어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또 고객들 소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 그 중개 우려 받았잖아 통해서 이런 게 바로 무등록 중개업자 협조 행위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와서 이렇게 들으면 아니 뭐 이런 것까지 금지해야 되고 뭐 그럴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법의 취지만 이해를 시킬게요 자 이 법의 취지는 여러분은 앞으로 자격증을 따서 합법적으로 영업하실 분들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합법적으로 영업하실 분은 이렇게 자격증 없이 영업하시는 분하고 같이 놀아요 놀지마 놀지마 그런 게 바로 협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벌써 한 3주 되니까 옆에 친한 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옆을 봐요 저 인간이 따게 생겼나 못 따게 생겼나 그래서 한번 둘러보시고 3월달 또는 1월달 모의고사 딱 보고 나서 용 아니다 그러면 각자 갈 길 가세요 알겠죠 아마 여러분 보고 가라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알겠습니다 이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자 세 번째 거는 가볍게 할게요 오늘은 살해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령이든 보수 실비를 초과해서 받지 말라 그랬죠 네 이건 초과보수 이거는 강의 안 해도 알아요 일단 기초 때는 이 정도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웨일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웨일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웨일 자 이제 네 번째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당에 대해서 무슨 언행이요? 자 거짓된 언행인데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객의 판단을 그리치게 하는 언행인데 자 어떻게 사고 한번 터뜨려 볼까요 말까요? 제가 그 이제 사례를 제가 이제 사례를 또 실물 많이 해봤으니까 말이 드는데 벌써 인터넷에 글이 떴어요 그 뜨신 분이 띄운 분이 아마 제 강의를 오늘도 보고 있겠죠 자 근데 선생님 아니 매주 이렇게 사고를 터뜨리니까 전 걱정이에요 중기업을 할 수 있을지 근데 매주 터져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못 막을 것 같아 그래서 점점 자신이 없대 네 그런 글들 많이 띄우는데 사실 공부하는 거하고 실무하는 거 비교하면 실무가 훨씬 어려워요 음 지금은 공부 어려워 보이지만 어떻게 토지로 한번 사고 터뜨려요? 크게요? 작게요? 뭘 맨날 크게 터뜨려 아 크게 터뜨리면 점점 사람이 없어져 얼굴 표정 굳어가지고 어떻게 막을 그럼 내가 3교시 때 크게 터뜨릴게 자 이건 사례 먼저 살짝 하고 자 들어보세요 제가 실무를 해보면요 이 거짓 때문에 야 박사장 어디다 대고 사기 짓이야 이 나쁜 새끼야 이렇게 욕을 가장 많이 먹는 게 토지 있죠 토지가 가장 이런 분쟁 사례가 많더라고요 아파트는 어느 정도 네이버만 가고 국토부에 실거래가 신고만 가도요 여기 압구정동 떼댕 아파트 얼마인지 대충 9월달에 10월달에 거래된 금액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기치기가 쉽지가 않아 나와 있는데 근데 토지는 만약에 포천의 이동면에 있는 도로변 대지의 3m 도로에 접하고 있다 얼마일까 어 이거 쉽지 않잖아 그 뭐 어떻게 따가라 쉽지 않아요 토지는 그러니까 이게 장난짓거리를 많이 하는 거야 자 장난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제가 1교시 때 3억짜리 토지를 했으니까 지금 저 3억짜리로 해볼게요 자 이 땅을 포천에 있는 토지인데 이 사람은 지금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포천땅을 예전에 사서 좀 투자해놨는데 한 3억 간대요 자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강남의 중개업자분한테 팔아달라고 의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뢰했을 때 여기 있는 개혁공인중개사가 투자자인 고객을 모시고 이 땅을 보여주는 일이 생긴다 아까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거 3억짜리 맥시멈으로 받아도 0.9%면 270이에요 상구 27 근데 토지라는 게 몇 개월을 매달려야 돼 6개월 만에 290 맥시멈으로 받았다 치자 안 깎은다고 치고 깎을 거예요? 안 깎을 거예요? 이제는 좀 깎지 마 270도 얼마 안 되는데 또 150으로 해요? 자 그럼 3구 얼마라고요? 270인데 6개월 동안 매달려서 해서 진짜 한 건 한 개 270 벌었으면 한 달에 얼마 본 거예요? 응? 난 4, 50번 거 아니에요? 그러면 4, 50만 원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그냥 이 편의점 알바하는 게 낫지 않아요? 기름값에 톨게이트 빚 빼면 그냥 알바 한 2, 30만 원짜리 한 거 아니야 그게 낫지 뭐 고객 모시고 그 추운데 땅 보러 왔다 갔다 고생을 해 그럴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학원에서 수업을 하지만 과연 실무에서 이렇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안 하겠죠 당연히 자 그럼 이제 실무적인 걸 여기다 가미시켜서 거짓된 은행을 표현해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 내 개공이가 3억 원짜리 땅을 의뢰받으면 딱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 왔다 갔다 뭐 경비 쓰고 하는데 뭐 선생님이 저 고객 모시고 갈 때마다 뭐 기름값에 매번 뭐 해줄 것도 아니고 저 뭐 이 돈 받고자 하면 전 될 수도 없으니까 딱 이렇게 제안해요 그러면 매도인님 그 땅 딱 받을 금액만 얘기하세요 자 얘기하세요 여러분 얘기하세요 왜 올려 또 슬슬 딱 받을 금액만 얘기하라고 그래 그럼 한 4억 정도 얘기해볼까 이러지 말고 자 얼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님 메인님 그러면 3억 닭 손에 쥐어드리면 되죠 왜 왜 또 뭐가 있어 또 아니 말을 해야 시각까지 왜 왜 270만 주려고 자 어떻게 3억만 쥐어드리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내일 투자자 그 땅 보러 갈 건데요 저 이 땅을 한 3억 5천 정도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해서 제가 최대한 이 땅 한번 어필을 좀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깎아달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3억 3천의 계약이 되면요 저 3천만 원은 제가 수수료로 취하겠습니다 이해 가죠 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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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에서 150만 원 받고 저보고 그러면 저 기름값에 톨게이티비 안 할래요 거꾸로 선생님이 여러분이 다 안 할 걸 150 벌려고 기름값 톨게이티비 빼고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 3억 5천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왜 저 인간 너무 붙여 먹어 아니 말을 해야 이제 고객을 모시고 브리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고객이 이제 여러분한테 3억 5천이면 좀 이런 거 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 전 3억이라 그랬는데요 이래 버리면 이제 다 파톤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억 5천이라고 말을 해주잖아요 지금 자 3억 5천이라고 제시해도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되면 제가 이거 3억 원 딱 선생님 손에 쥐어드릴 수 있도록 하여튼 저도 한번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시고 가서 이제 뭐 땅도 보여주고 점심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드디어 이제 사고 싶대 그래서 3억 3천의 계약이 되는 거야 이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투자자가 3억 3천의 입당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쭉 마무리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투자자가 이 땅을 사서 여기에다가 뭐 집을 짓거나 뭘 하거나 이러다 보면은 동네 이유제 사람들하고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알게 되죠 그럼 여기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뭐 박시라고 친다면 박사장한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박사장 아 이 땅 얼마에 사갖고 이거 포촌 들어온 거야 했더니 아우 이거 3억 5천짜리 제가 2천만 원이나 깎고 3억 3천짜리 되게 싸게 샀어요 이게 3억 5천 가나? 이 동네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기꾼하고 전화 와요 안 와요? 오면은 여보세요 토지가 가격이 어디 있냐고 부르는 게 가격이지 토지가 그 이면도로고 뭐고 토가고 그 가격이 탁정해져 있냐고 토지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 거지 그걸 갖고 그런 식으로 사기 그럼 여기 있는 비는 그 정도는 괜찮다 그래요 이제 사기꾼으로 걸어요 사기꾼으로 걸어가지고 내가 놔둘 줄 아냐고 어디다 대고 땅을 후려 쳐먹냐고 난리 난리 나는 거야 이제 그래갖고 이렇게 토지가 소송 걸리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제 지인들이 토지 당진해서 하고 그러면 몇 건씩 이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속상해하고 그래요 그렇다고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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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받아갖고 뭐해 이거 뭐 1년에 토지 두 건 했어 올해 총 수입은 얼마야? 300 이게 무슨 이게 중기업이야 밑에 가서 햄버거 가게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훨씬 낫지 1년 동안 번돈이라면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세금도 내고 핸드폰 비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벌어야 되는 거고 이 입장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학원 강의로는 FM대로는 하면 안 되지만 실무에서는 이렇게 이런 게 팽비한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한 번 더 사고를 터뜨려요 말아요? 터뜨려요? 네 알겠어요 괜찮겠어요? 점점 목소리가 굳어지는데? 자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봤겠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3억 3천에 계약됐죠 그럼 3억 3천은 투자자가 어디다 입금해? 어떤 분은 뭐라는 줄 알아? 중기업자분한테 3천만 원 입금하고 여기다가 3억을 입금하면 된대 괜찮겠어요? 지금 이게 안 웃는 사람은 심각한 거야 그 자 개공이가 저 투자자님 네 3천은 저에게 보내주시고요 3억은 절로 보내시면 돼요 원래 제가 5천 입금이었는데 깎아서 지금 3천 번 거예요 그럼 여기 투자자가 야 이거 웃기네 이것들이 지금 이것들이 장난하는 거 아니야? 가격과 이런 생각 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돈 입금이 네? 매돈한테 얼마가 가? 3억 3천이 가야지 이해 돼요? 그럼 얘는 여기한테 얼마가 와야 돼? A는 C에게 응? 뭘 3천이야 300이지 심각하구나 지금 이해를 못하는구나 사람이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 화장실에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안 웃는다는 거는 실문하지 마 그냥 따고 집에 보관해 지금 뭐 달아먹는 거야 지금 어? 3천인데? 왜 300이야? 300일이니까 제발 이해 가죠? 그러면 이제 3천만은 입금 돼야 되잖아요 이래갖고 또 사고 터져갖고 저한테 찾아와서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찾아와서 막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받단 말이야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3천이 와야지 근데 여기 A는 이제 알았다고는 하지 처음엔 팔아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복비 줄 때 되니까 아마 해서 봐 3억에 0.9%면 270이란 말이야 3구 27 그럼 내가 300 정도 보내도 내가 많이 주는 거 아니야 근데 3천씩 받아쳐먹어? 이야 10배를 받아쳐먹어 이거 너무하네 이거 진짜 원래는 내가 0.5면 150 주려고 그랬어 내가 사실은 근데 300이면 나는 2배를 준 거야 2배를 이 정도면 됐지 뭐 토지 하나 해갖고 평생 뭐 뽕발을 뽑는 것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여기다 300만 딱 입금해 그럼 전화해서 뭐라 그래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럼 여기는 A는 C한테 뭐라 그래요? 뭐가 너무하냐고 지금 300도 초과 보수라고 사실 말 안 해서 그렇지 나 자격증 땄다고 재작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혈압이 쓰러지고 혈압이 쓰러지고 그동안 여기 투자자 뷰 마치고 포천을 수십 번 다니고 여기다 뒤통수 맞고 그러면 여기 C는 무슨 생각 내가 이 자격증을 뭐하러 따서 이 꼴을 당하나 싶고 내가 할 길이 아닌 것 같고 오늘 이거 듣고 또 이제 안 할 것 같은데 공부를 이런 게 실무야 아 진짜 어려워요 실무는 자 그래서 결국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C가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이거 어떻게 소송해서라도 받아낼까요? 근데 이건 소송이 까면 안 되는 게 좀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초과 보수 있는 거 보이죠? 이 자체가 강행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본인이 소송을 해서 어떻게 받아내요? 물론 또 수업이 더 재밌게 하려면 그렇다면 3천만 원 안 걸리고 해먹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또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업은 재밌는데 그런 수업이 재밌지만 나중에 도움은 안 되고 재미만 있어요 그럼 나중에 여기는 정상적인 학원이 아니라 사기꾼 양성소가 돼요 그러면서 편법과 탈법이 완면하고 동영상에 다 그런 것만 편집되면 완전 사기꾼 양성소래요 그래서 학원에서 강의할 때는 적당하게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사례가 실제 가장 대표적인 거짓된 언행입니다 자 다섯 번째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분양임대관 증서라고 나와 있죠 이 증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입주권 철거민 딱지 그리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청약통장 알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경기에는 통장 없어서 집 못 사고 그런 건 아니지만 1순위 2순위 이런 통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경기 좋을 때에는 진짜로 벼룩시장 교차로 이런 데 보면 박스 간 거 뭔지 알아요? 통장 삽니다 010-123-4567 24시간 상담 안영 그리고 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통장 안에 있는 돈의 두 배를 드립니다 당첨되면 500 더 드려요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이 1순위 통장 갖고 있는 분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주세요 있죠 그럼 그 통장에 얼마 들어있어요? 그러면 500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저한테 와서 중기업자님 저 광고 보고 전화드렸어요 뭐 두 배 준다며요 아유 걱정 마세요 얼마 들어있는 통장에 500이요 오케이 그 통장 저한테 넘기세요 저 바로 천만 원 드릴게요 이해 가죠? 그리고 만약에 당첨되면 제가 500만 원 웃돈으로 더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통장 주인 여러분이요 어떻게 저한테 넘겨요 안 넘겨요? 네? 아니 넘긴다고 해야 수업을 할 거 아니야 뭘 자꾸 생각을 해 이제 하도 다 가니까 이제 고민하네 넘겨요 안 넘겨요? 넘겨 그래 그럼 난 이걸 사가지고 한 암시에 넣었어 그럼 이제 돼서 피 받고 넘겨 그래서 피 5천 받고 넘겼어요 피 피 프리미엄 받고 이해 가죠? 그럼 여러분한테 내가 500에다가 500 더 줬으니까 난 천만 원 더 준 거죠? 예 그럼 뭐 1500이라 하더라도 3천 이상은 벌잖아 그럼 이건 이제 이번에 한 건 한 거지 그럼 이제 또 누가 또 1순위 통장 아주 빵빵한 거 갖고 오면 또 넣어 그럼 이거 해갖고 또 한 2, 3천 벌이 하고 그럼 한 달에 두세 것만 해도 4, 5천 버는 건 유도 아니에요 이해 되죠? 그럼 1년 연봉이 5억인데 그럼 맨날 광고만 내지 통장 삽니다 빠른 대출 24시간 상담하냐? 그럼 그냥 당구 치다가 맨날 통장이나 살살 넣었다 빼고 이런 거 하면 되지 뭐하러 이거 강요하겠어요 근데 이런 거를 왜 못하게 하느냐 1순위 통장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1순위의 지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전문 직업인이 싹 이용해서 돈 먹고 빠지고 돈 먹고 빠지고 이런 게 과연 전문 직업인답게 할 행동이냐 이거야 똑바로 행동해 하지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번부터는요 제재가 굉장히 강력해요 4번까지는 나중에 외울 내용이지만 4번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5번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야 우리 중개사법에 가장 제재가 무거워요 그만큼 이런 거 하지 마라는 얘기야 남의 명의 갖고 장난짓거리 하는 거 그거는 전문 직업인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대표적인 사례 이것도 실무에서 많거든요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별표 3개 자 부탁 하나 할게요 오늘 금지 행위 중에서 하나만 기억하라면 6번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도 저 절대 서운하지 않아요 자 여섯 번째 거 별표 3개 됐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6번은 이렇게 제가 힘주는 것만 기초 때 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 앞글자 떠서 9개 오지 말고 다 도와드릴 거니까 자 그럼 이 직접 거래를 제가 설명하기 전에 자 요 앞에 제가 밑줄 치는 거 한 번만 소리 내어서 읽어주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죠 이게 포인트야 중개 의뢰인이 포인트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거래는 의뢰인하고 계약하는 게 직접 거래입니다 자 제가 그림 하나 그려볼 테니까요 자 어떤 그림이 앞에 있는 그림과 다른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 보세요 자 여기가 강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라는 개공이가 아까 했던 얘기하고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강남에서 영업해 온 게 10년이 넘습니다 그동안 이분이 이제 중개 보수받아서 저금해서 돈 번 것도 있지만 본인도 어느 정도 목돈이 생기면 투자해요 안 해요? 투자하겠죠? 그래서 이제 투자 좀 해볼까 하는 찰나에 강남구 논현동에 A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3억짜리 아파트를 2억 5천에 금매로 팔러 오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매로 나온 2억 5천짜리를 비라는 매수인하고 딱 연결을 시켜주고 중개 보수 주세요 이게 정당한 중개업자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3억 원짜리 아파트를 2억 5천에 계약을 도와주면 중개 보수는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잖아 그럼 내려가는데 얘는 금매로 빨리 팔아서 좋아 얘는 싸게 사서 좋아 나는 복비가 내려가서 가슴이 아파 아니 그러면 얘는 금매로 일주일 안에 팔았어 얘는 뭐 이거 3억짜리 2억 5천에 완전히 잘 잡았어 그럼 나는 뭐야? 아니 우리 중개사법에 일주일 안에 팔아주면 복비 20% 활증하라 이런 거 없잖아 그럼 내가 이거 서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야? 하는 게 10년 넘은 베테랑 중개업자들은 당연히 생각하겠지 그러면 서로 좋은 일이 뭘까? 하는 순간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실물을 해줄게 여기다 시가 얘한테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2억 5천에 파시는 거는 돈이 필요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돈이 너무 급해요 카드값도 그러고 이거 잘못하면 이거 이만저만 해요 오케이 그러면 당장 카드값하고 딱 필요한 거 제일 필요한 금액이 얼마야 돼요? 4천이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오늘 계약금 4천 바로 지금 싸드릴게요 그럼 4천 빼고 나면 얼마 남아요 이제? 2억 1천 남잖아요 아니 2억 5천에 팔기로 했으니까 힘들면 얘기해요 자 2억 5천에 파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돈 빨리 얘기하라고 얼마 필요해요? 4천 알겠죠? 그럼 4천 지금 별해드릴게요 계약합시다 4천 바로 계약 써서 바로 4천 지금 싸줄게요 받을래요? 아니 계약하자고 왜 또 갑자기 또 뭐가 있나 없어 자 4천 줬죠? 그럼 계약된 거지 그리고 중도금 잔금은 어차피 급한 돈은 다 드렸으니까 두 달 있다 드릴게요 이렇게 해 실무에서 알겠습니다 해서 두 달 여유 줘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여기 있는 시는 비를 발견해 항상 여러분도 알겠지만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실수유자는 있게 마련이에요 제로가 0건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수유자들은 집값이 조금만 더 떨어지면 강남에 하나 사놓을까? 이때가 바닥일까? 아니야 조금 더 기다릴까? 그때 바닥에만 하나 살까?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집을 예를 들어서 2억 7천에 팔아 2억 7천에 그럼 집이 원래 3억인데 2억 7천이면 3천 싸게 사는 거면 10%나 싸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수유자 중에 분명히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얘한테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서 여기도 얼마 건네 2억 천을 건네면 되지 이해 돼요? 그러면 이제 등기는 어떻게 넘겨요? 그럼 가운데서 세금 안 나고 얼마 먹었어요? 2천 이해 가요? 제 말? 2억 5천에 샀는데 2억 7천에 팔았다고요 돈 받아서 건네주고 등기를 이렇게 넘기니까 취득세 양도세 안 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럼 2천 먹었어 그러면 이런 행위가 바로 공인중개사법 제 33조 제 1항에서 금하고 있는 직접 거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여기 사례로 딱 들으니까 이게 무슨 직접 거래야? 자 직접 거래를 몸에 와닿게 제가 예를 들게요 뭐가 직접 거래냐면 이 그림에서 A가 문 열고 들어와서 집 팔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안 했어요? 했을 때 그럼 얘는 의뢰인이에요? 의뢰인이 아니야? 집 좀 팔아주세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만점만점만해서 2억 5천에 그냥 최근매 초근매로 던질게요 그때 팔아달라고 할 때 중개업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살게요 당장 정말 급한 돈은 얼만가요? 4천이요 그럼 4천 지금 바로 드릴 테니까 제가 살 테니까 계약합시다 한 거 맞지? 그러면 고객하고 계약한 거에 안 한 거예요? 한 거지 이게 직접 거래야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자 어차피 이거 이제 기본 또 이렇게 가면 배울 내용인데 선생님 아니 그러면 아까 지금 말이 좀 이상한 게 아니 아까 여기서는 선생님 개공이가 여기서 샀는데 이건 직접 거래가 아니라며요? 강남에 10년 이상 똑같은 그림 아니에요? 이게 가만히 보면 그림이 달라 비슷해 보여도 이게 방향이 달라 제가 이 화살표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걸 봐봐요 그럼 이 그림은 씨가 본인 여유돈으로 이 동네 강남 아파트를 잡았다가 팔고 잡았다가 팔고 서초동 걸 잡았다 팔았어요 의뢰받은 걸 샀어 본인이 가서 잡은 거야 강남에 영업을 10년 넘게 하니까 야야야 논현동보다는 역삼동이 낫지 야 역삼동보다는 신사동이 낫지 야 신사동보다는 청담동, 아구정동 그쪽이 낫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자기도 여유증이 생기면 아구정동 거 하나 잡아놓을까? 아니야 아니야 청담동이 괜찮던데 요새 뜨던데 핫플레이스던데 그쪽을 잡아놓을까? 그래서 자기가 잡아놓고 팔고 잡아놓고 팔고 잡아놓고 판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인이 본인 생각으로 잡은 것이지 고객한테 의뢰받은 건 잡은 건 아니죠 이해 돼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다시 한 번 보시면 이거는 의뢰받은 걸 산 거예요? 본인 판단 걸 산 거예요? 물론 본인 판단도 들어갔지만 의뢰받은 걸 산 거잖아 이게 직접 거래야 그래서 이거는 화살표 방향이 봐봐 본인이 봐봐 의뢰받은 걸 본인이 산 거잖아 자 그렇다면 질문 이거 한 번 한 거예요? 여러 번 한 거예요? 자 얘기 좀 해봐요 한 번이요? 여러 번이요? 한 번 질문 자 그러면 이거는 금지행이다 아니다? 금지행이에요? 아니 아니 봐봐봐요 아니 아까는 이거 여러분 해야 금지잖아요 아니 여러분이니까 금지 아니 여러분?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여섯 번째 직접 거래는 보세요 의뢰인과 직접 거래 늘 하거나 써 있지 직접 거래를 업으로 하거나 라고 안 써 있지 그러니까 아까는 본인 판단 거 강남의 아파트를 사서 1억 원을 받고 팔았다 써 있죠? 그건 금지행이 아니지만 이거는 금지행이 아니에요 이건 금지행이죠 뭐가 없으니까 업이 없으니까 그래서 앞에 그림과 지금 그림을 비교해 놓고 사례 문제로 내면요 난이도가 싹 올라가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자 풀어내는 방법이에요 매매를 업과 직접 거래를 구분하는 방법은 매매를 업은 의뢰인이 의뢰인이 없죠 직접 거래는 의뢰인이 있죠 매매를 업은 한 번이요? 여러 번 여러 번이죠 직접 거래는 한 번 그게 이제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되는 상황 아 사례 내봐 내가 읽어서 답 써줄게 이래야 이제 합격자 모임이 오니까 사례 문제가 확실히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걸 첫 바퀴 때 기억하시고요 매도인 매수인 둘 다 도와주는 쌍방 대리는 금화입니다 양쪽 입장을 아니까 돈 갖고 장난짓거리 합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탈세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 자 여유되면 여기다 써놓으세요 미등기 전매 자 이런 거를 미등기 전매 자 미등기 전매 이렇게 써놓으시고 하거나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등 이런 거를 맨 마지막에 뭐를 조장하는 거예요?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다 이거를 제가 줄여서 표현한다면 투기 조장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투기 행위예요 투기 조장 행위예요 조장 행위인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자 뭐 이 정도 한자는 다 대답할 수 있을 정도 다들 성인이시니까 이 조장할 때 조자가 한자로 무슨 조자인 줄 아세요? 도울 조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울 조자입니다 상부상조할 때 조자니까 도울 조자입니다 그러면 투기 행위를 금하는 개라 투기 행위를 도와주는 걸 금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 테니까 미등기 전매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가 이전 등기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실무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자 3억 원짜리 아파트인데 2억 5천짜리로 완전히 초급매로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물건을 시라는 개혁공의 중에서 찾아와서 팔아주세요 부탁 왔죠 이럴 때 제가 살게요 그러면 뭐예요? 직접 거래잖아요 이제 직접 거래 안 할게요 여기서 했으니까 그럴 땐 여기 있는 시가 자 B라고 하는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야 친구야 어 야 내가 지난달에 너한테 신세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야 친구야 너 내일 저녁 점심시간 몇 시야? 1시 오케이 그럼 1시까지 그 계약금 있잖아 3천만 원만 딱 들고 우리 사무실로 와 아 왜? 그냥 와 알았으니까 그러면 설명해 줄게 와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3천만 원 건네요 안 건네요? 건네죠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게 만들어 자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개혁공인중개사가 갑이라고 하는 실수요자를 데리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하고 친구를 만나게 해줘 그러면 돈을 건네요 안 건네요? 계약서 쓰고 나면 건네죠? 그 돈을 여기다 건네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있는 가운데서 얘는 집을 얼마에 산 거예요? 2억 5천 갖고 얘한테 만약에 집을 2억 7천에 팔았다면 얼마 먹어요? 2천 먹을 수 있지 그리고 등기는 어디서 어디로 가요? A에서 막 바로 어디로 가요? 갑으로 가죠 그럼 A에서 갑으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 있는 B는 집을 샀을 때 취득세를 안 냈죠 집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안 냈죠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하는 이러한 행위는 투기예요 투자예요 이게 만약에 모르겠으면 여기 옆에 역삼세무서 있어요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제가요 취득세 양도세 안 내고 팔아먹는 저는 투기일까요 투자일까요? 그리고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담당 수사가 잠깐 들어오세요 들어가가지고 이걸 그려서 제가 예요 하고 얘기를 꼭 하세요 그럼 투기인지 투자인지 확실히 욕 바가지로도 먹고 나고 물어보라니까 여기 옆에 역삼세무서에 가서 투기인지 투자인지 이거 투기예요 투자예요? 투기지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행위는 뭐야? 투기 행위지 근데 여기 지금 가운데서 중개업자분이 뭐 한 거예요? 도울조 그러면 투기 조장 행위가 되는 거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건 투기 행위고요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례들을 기억해 놓으시고 잊어먹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우려가 있다 공동중개를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특히 여덟 번째과 아홉 번째는요 확실하게 제 수업을 들어야 돼요 이건 안 듣고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그림 그리겠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자 칠판만 보세요 그냥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민다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민다 그러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어때요? 느낌 하나도 안 오죠 자 저는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부터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하나씩 그 취지 과정까지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자 만약에 이제 뭐 한 7억 정도 할까요? 자 7억 하는데 이 동네에서 이제 C라는 개공이가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개공이도 이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A하고 C하고는 친구 사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C가 본인도 이 아파트 살고 있으니까 7억짜리 아파트 맞잖아요 근데 지금 보는 대로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면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민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C가 A한테 그래요 야 친구야 맥주 한 잔 먹자 먹으면서 야 친구야 그 너 아파트 있잖아 내가 이거 서류를 하나 좀 꾸며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 가격 뭐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올려주겠냐 옆 단지 이번에 새로 지은 건 아파트가 지금 12억이야 아니 근데 우리 지금 아파트 7억이면 너무 저평가돼 있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그건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거 생각해 본 건데 네 아파트 있잖아 이거를 우리 고객 중에 하나 아는 사람 중에 하나 B가 있는데 이게 매매 계약이 했다라고 하자 이거야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라면 했다라면 기억하신지 모르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라는 게 저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나면 실무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30일 이내에 해야 돼요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학원 오기 전에도 이게 있다는 거 정도는 아시고 왔었어야 돼요 사실은 이거는 상식이라 그러면 자 거래 신고 며칠 이내 30일 어디에다가 강남구청에 그러면 지금 얼마짜리가 계약이 된 거야 7억이 계약된 거 맞죠 그러면 7억이 계약됐다고 하고 거래 신고는 얼마에 하면 돼 7억이 하면 되는 거 맞죠 근데 이제 가격을 장난짓거리를 하는 거야 어떻게 장난짓거리를 하면 자 얘도 친구라고 치고 그냥 짜고 치는 거야 그냥 친구들끼리 그래서 이 아파트를요 잘 들어요 자 8억에 신고하는 거야 거래 신고를 그럼 8억에 신고해 그럼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해 얼마라고 떠요 8억이라고 뜨죠 그러면 실수요자들 지금 살려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분들이 아이씨 놀랬네 집값이 아니 미치겠네 이거지 1억을 모으려면 또 한참 걸리는데 하는 순간 실수요자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계속 오르고 있어 사요 안 사요 빨리 사고 싶지 않아요 그럼 전화 올 거 아니야 그럼 전화 와서 중기업자님 혹시 매물 있어요 아유 지난달에 샀었어요 지금 실거래가 8억까지 찍어요 지금 지금도 안 늦었어요 좀 있으면 10억 갈 것 같아요 요즘 이 동네 집값이 이런다고요 그럼 어떻게 사요 안 사요 자 8억에 샀다고 해 그냥 얘기해 준 걸로 이해 가죠 그럼 실거래가 실수요자는 이제 8억에 실거래가 신고해요 안 해요 8억에 신고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계곡인은 A하고 B하고 짜고서 뵀으니까 아유 계약이 빠그러졌지 뭐야 하고 해제 신고를 싹 해버려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실무야 그럼 해제 신고를 딱 해놓으면 실수요자는 이거 해제 신고 뭐 확인하겠어? 안 하겠지 그러면 다른 실수요자들은 또 이거 반 봐 보지? 그럼 이 동네 가격이 얼마야? 그래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만약에 갑하고 의라고 하나 또 넣어가지고 개공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번에는 와 또 집값이 또 1억 쪄네 지난달에 아우 고객님 8억에 잘 사신 거예요 진짜 또 1억 뛰었어요 이런다고 그러면 실수요자들 딴 수요자들 또 전화 와 안 와 그럼 9억에 하면 되지 그러고 나서 이제 아우 왜 계약이 매달 이렇게 빠그러질까? 이러지 여러분들도 집 사놓고 빠그러진 것까지 한번 검색해봤어? 이 동네 신고가 거래 신고가 얼마야? 이거 뭐지? 빠그러진 것만 한번 찾아볼까? 한 사람 없잖아 이거 얼마나 장난칠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꿈이잖아 이런 게 바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번만 더 해요 말아요 해야 10억은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옆단지 12억인데 이해 가죠? 한 번 딱 하면 10억이야 자 넉 달 사이에 집값 3억 뛰었어 어떻게 생각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요 수업을 들어보면 어때요? 오늘 금지행위 제가 하지 말라는 거 다는 안 했지만 해야 벌어요 어떻게 안 해야 벌어요? 해야 버는 거야 그러니까 실무 30년 한 사람들은 이거 다 하고 왔어? 안 하고 왔어? 그러니까 금지행위에 답이 없지 다 하다 왔지 뭐 믿음기 전매를 안 했겠어? 뭐 고객한테 찍어 돌리는 걸 안 했겠어? 다 하다 온 거야 그래서 금지행위에 답이 없어서 못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들으면서 아 이런 걸 하면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하고 사무실 오픈하면 6개월 만에 이제 문 닫는 거예요 내가 할 길이 아닌 거예요 편의점 알바보다 못한 직업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단체 아 이것도 이제 제가 실물 해봤기 때문에 자 읽어드릴게요 단체를 구성해서 자 잘 들어요 특정 대상물에 대해서 중계를 제한하거나 중계를 제한한다? 어떻게 막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구성원 외자 단체 구성원 이외자와 공동중계를 제한한다 어떻게 공동중계를 제한한다는 거야?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여기 강남에 있으니까 강남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너무 가까워서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예시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자 보시죠 제가 우리 그 지금은 에듀윌에 있지만 이 건너편에 강남역 사거리 쪽에 저희 그 제가 S 출판사에 있을 때 그 학원 수강생 분 중에 지금 20여 년 전 얘기예요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여기 음마아파트 입구에 실제 중계업을 하고 계시는 사모님이 이제 자격증이 있으신 거야 근데 그 사장님은 자격증이 없어 그래갖고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자격증 따겠다 해서 막 쉬는 시간에 막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저는 뭘 물어봤냐면 법에 없는 보이지 않는 그들 말의 룰 있잖아요 함부로 얘기 안 해주는 거 그럼 나도 좀 물어봐야지 자기가 나한테 뭘 캐내려면 나한테도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 룰들을 좀 많이 들었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아파트 입구에 자 중계업소가 한 군데예요 짜르르륵 있어요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이제 A부동산, B부동산, C부동산, D부동산이 영업을 하고 있어 근데 이 자리가 세탁소 자리야 그렇다 치세요 근데 이제 세탁소 여기 폐업해버리고 임대문의는 이렇게 썰 수 있죠 그래서 임대문의는 옆사무실로 이루고 써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갑이신데 올해 이제 35회 때 정말 연간 열심히 열과성을 다해서 드디어 자격증을 땄어 그래갖고 나도 어떻게 땄으니까 실무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어 갖고 나는 이 동네 내가 강남 터박이니까 나도 이 동네 오픈하고 싶어 갖고 쫙 또 돌아보고 시장조사도 해보고 그러고 있는 찰나에 어? 여기 한 자리가 비어있네? 그럼 어디 여기다 사무실 내는 거 좋아해 나빠요? 좋다고 해요 이제는 하도 당하니까 뭐가 있어 또 저거 뭐가 있어? 자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가서 갔더니 임대라고 써있더라고 그래서 어디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싶은가 해서 봤더니 문의는 오른쪽 옆사무실에 그럼 여러분이 갑이라고 쳐 그럼 D사무실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럼 D가 물어보죠 여기 임대 때문에 왔는데요 그러면 아니 그럼 뭐 하시려고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 뭐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부동산 한다고요? 어디에 가서 뭘 한다고 물어봐요?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제가 부동산을 할 거라고 물어보면 신조래요? 여긴 부동산 자리는 안 돼요? 응? 안 되지 괜찮겠어요? 문 열고 들어가도 부동산에 가서 부동산을 네 옆에 해서 고객 빼먹으려고 왔다고 에듀윌 강남역에서 왔다고 자 쉽지 않을걸 자 그래 가서 해 뭐 물어봐 하여튼 뭐 뻔뻔하게 한번 물어봐 자 알겠어요 갖고 저 여기 중개업소 한번 차리려고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 여기는 A, B, C, D는요 이게 실제 실무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 고객님 저기요 갑님 이거 이 자리는 중개업소는 못 와요 못 오고 이 자리 저희들이 권리금하고 다 해갖고 임대인한테 권한 다 받았고요 월세 저희들이 내고 있어요 이 자리는 중개업소 빼고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이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꼭 여기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네? 이제 좀 감을 잡는구나 수업을 네 알겠어요 자 그래도 중개업 좀 같이 합시다 아니 뭐 당신들만 하고 나도 자격증 나도 실무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 있는 이제 A, B, C, D가 제안하는 건 그러면 선생님 사실 여기 강남은 그냥 이렇게 차 땄다고 해서 오픈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다 이게 회원업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회원수점 만들어서 똘똘 뭉쳐가지고 저희들은 비회원업소하고는 거래 안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꼭 하시겠다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오실 거면 회원을 가입하시고 정상적으로 오셔야 저희들 멤버에 저희들이 끼어들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궁금하죠 그럼 저희들이 멤버에 들어오는 방법은 뭡니까? 그러면 A, B, C, D가 그래요 아 저희들한테 삼천씩 주고 들어오시면 돼요 아니 왜 날 째려봐 나한테 오는 거 일도 없는데 어떻게 삼천씩 주고 들어오고 권리금 별도고 보증금 별도인데 어떻게 할 거야 아니면 한다고 좀 해줘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천씩 주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갑이 아 내가 들어서 이룰 수 있죠 이게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읽어줄게 봐 뭘 구성했어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대상물에 대해서 중계를 제한 단체 이외자하고는 중계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구성원 이외 회원 구성원 이외자와는 전화하면 저희는 공동중계도 안 합니다 그리고 딱 잘라버려 그러면 이제 갑이 야 내가 너희들한테 삼천만 원씩 주고 내가 권리금이 보증금이 바보인 줄 알아 이것들이 장난짓거래 하고 있어 그럼 회원이에요? 비회원이에요? 그런데 비회원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고객이 있어도 물건 갖고 계시니까 공동중계합시다 그러면 전화 딱 끊어버려 죄송합니다 저희들 비회원하고 거래하면 제가 회원 탈퇴당해요 못합니다 그래요 그럼 비회원으로서 어떤 생각해? 오케이 그러면 내가 고객하고 물건 내가 딱 해서 끝까지 나도 버틸 거야 해갖고 고객도 확보하고 물건도 확보해서 몇 년을 고생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자리 잡아 그럼 그 사이에 36개 때 자격증 딴 사람이 또 시중에 배출이 돼야 안 돼 그럼 얘도 이 꼴 당해 안 당해? 당하지 그럼 둘이 모여 안 보여? 그래 그럼 이제 비회원파가 탄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파가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37개 때 또 자격증 딴 나오죠? 이해 돼요? 그럼 이제 이 비회원파와 회원파가 있으니까 회원파에 갔더니 회원 가입비가 3천만 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비회원파는 또 지들끼리 모여서 처음에 당한 수문을 생각 안 하고 야 그럼 우리도 돈 천 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받아 먹어 그럼 여기는 이제 또 해갖고 3천 원을 내고 회원파에 가입해야 되나 아니면 천만 원 내고 비회원파에 가입해야 되나 천만 원은 싼데 비회원파는 물건이 없고 회원파는 물건은 괜찮은데 금액이 너무 비싸 그럼 여기는 여러분이 만약에 37개 합격생이라면 회원파에 가입해요? 비회원파에 가입해요? 아니지 제3의 당이 창당하는 거지 근데 이제 38회 때 합격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파란만장한 시대가 열려서 강남 한 바퀴 돌고 나면 이거를 따서 어떻게 발을 디딜지 깝깝해요 그럼 어떡해요? 저한테 찾아와서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이제 합격자 모임 끝나면 찾아와 물어보러 와 나한테 갑갑하거든 이런 거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심해요 특히 강남 여러분 혹시 여기 중개업하는 분이 있으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니네 혹시 회원 비회원 이런 거 따지고 안 하고 공동중개 안 하고 그런 거 있니? 그러고 물어봐 되게 심해요 이게 강남 이런 데도 특히 근데 요즘에는 거의 서울 전 지역에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바로 금지행입니다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요 공부가 자 이런 일이 꼬부가 조용해지잖아 자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 두 번째 거 갈게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 뭐예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공인중개사법 제 33조 제 2항에 있는 건데 누구든지는 대한민국 사람 다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돼 근데 그 다를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한 사람만 얘기한다면 대표적으로 저는 분여 회장 얘기해요 옆에다 쓰세요 분여 회장 하나만 하자고요 하나만 그리고 이런 얘기가 대표적인 통용되는 얘기다 자 분여 회장 썼어요? 자 그러면 분여 회장 얘기를 갖고 제가 그림 하나 쌈박하게 그려서 완벽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자 저만 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도로가 있다 칠게요 자 여기 도로가 있고 자 여기 이제 분여 회장님이 계세요 자 근데 분여 회장님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7억짜리 아파트입니다 참고적으로 30평형대 아파트라고 칠게요 근데 이 길 건너편에 있는 여기 아파트가 새로 이제 신축 아파트가 있는데 자 이 아파트는 이번에 분양가가 10억이었는데 피가 붙어서 지금 12억까지 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똑같이 평형대는 30평형대라고 치겠습니다 자 뭐 이 아파트 오래된 것도 아니야 7년 됐고 이거는 이번에 신축 아파트야 근데 이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요 바로 여기 지하철까지 바로 뚫려 있어요 여기는 여기까지 벌써 한 300m 이상 가야 돼요 이해 가죠? 대충 짓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분여 회장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야 아니 아니 우리 집이 아파트가 지하철도 바로고 아니 브랜드가 우리가 떨어지는 게 뭐여서 프로지오가 뭐 떨어져 아니 여기 뭐 후반 서밋보다는 여기가 더 낫지 않아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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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보다 훨씬 낫고 지하철도 가깝고 한데 우리 아파트는 이거 7억인데 아니 여기는 12억이면 너무 갭이 큰 거 아니야 아니 우리 동네 아파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분여 회장님이 가격을 담합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담합 행위가 대표적인 이유거든요 자 이제 어떻게 담합하는지 사례를 보여줄게요 실무적으로 자 아파트 입구에 중개업소 짜르륵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4개만 그릴게요 너무 많이 그리니까 자 ABCD만 할게요 그럼 이제 분여 회장이 전화해서 그래요 ABCD 부동산에다가 저기요 선생님들 아니 이 옆에 지금 이 떼댕 아파트 이거 12억까지 호가하는데 이거 우리 7억 이거 우리 아파트 단지 가격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2월 1일부터 자 낼모레부터는요 우리 아파트도 최소한 8억에는 올립시다 진짜 양심상 이해 되죠? 그저 여기 BCD 부동산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8억에 올려 근데 A 부동산은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아니 지금 국가에서 집값 잡겠다 하는데 계속 안된다고 하면서 끝까지 7억에 주장을 하는 거야 이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분여 회장이 누구든지니까 분여 회장 입장에서 A 부동산을 보면 예뻐요 꼴 보기 싫어요 저기요 A님 제가 이 분여 회장 타이틀 걸고요 내가 당신 하나 문 닫게 하는 거 유도 아니야 이게 누구든지를 제가 분여 회장에서 그렇지 여러분 젊으신 분들 아시잖아 뭐 블로그 같은데 땡땡 맘 동네마다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가서 고기 먹고 서비스 안 준다고 음식이 형편없다 이래갖고 그 가게 하나 죽이는 거 유도 아니잖아요 갖다 막 엄청나게 댓글 달아놓고 뭐 서비스 불친절하다 뭐 더럽다 막 이러고 맞대가리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분여 회장이 당신 그런 식으로 놀면 내가 여기 입주명에 가서 당신 하나 문 닫게 하는 거 유도 아니야 이런 얘기 하겠죠 글 얘기를 들어보시면 자 특정 개혁공인중개사에게 당신 하나 문 닫게 하는 거 유도 아니야 중개 의뢰를 뭐 하는 거예요? 제한하게만 해 당신 문 닫게 할 거야 기다려 이 얘기예요 그런데 BCD는 이뻐요 미워요? 이쁘죠? 8억에 올려달리니까 8억에 올려줬죠? 그럼 여기 분여 회장은 BCD한테 손님을 몰아줘야 8억에 계약이 돼야 집값이 올라가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특정 개혁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뭐 하는 거야? 유도하는 거지 그 다음 12월 1일부터는 얼마 아래로는 계약하지 말아요 8억 아래로는 계약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특정 가격 이하로는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7억은 정상가예요? 아니에요? 정상가죠? 그러면 정상가인데 A한테 당연히 이제 나름대로 큰소리 치고 막 뭐라 그러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정당한 표시 광고를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큰소리 막 치잖아요 당신 때문에 집값 떨어지면 책임질 거냐고 자 그런데 심지어는 이럴 수도 있나 한번 보세요 자 이 동네 아파트 가격이 얼마예요? 자 얘기해줘요 근데 지금 이건 얼만데요 이 동네는? 7억 그러니까 여기는 분여회장이 자 BCD한테 다 얘기해요 우리 12월 1일부터 우리도 12억 우리도 12억 자 그럼 11월 달까지는 얼마? 7억 12월 1일부터는? 자 한 달이면 5억 정도는 올라줘야 되죠 7억짜리가 다음 달부터는 12억이 되는 거야 그럼 엄청나게 많이 올린 거예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린 거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걸 마지막으로 내용으로 보시게 되면 아 여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는 대로 시세보다 12억이면 7억짜리 아파트를 12억에 올렸다는 건 시세보다 어떻게 한 거예요? 현저하게 높게죠 어떻게 한 달 만에 집값이 5억이 오르냐? 7억짜리가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들은 뭐 하는 거예요?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거를 나중에라도 복습의 여지가 좀 있다면 분여회장 옆에다가 여기가 담합이라고 써놨어요 가격 담합 이런 게 대표적으로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자 제 말 이해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설명이 좀 많아가지고 좀 길었는데요 여긴 다 설명으로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공인중개혁사법제 25조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0분만 쉬겠습니다 공인중개혁사법제 25조 내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